충분히 연습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명왕사 도랑감사입니다. 제 첫 계획은 뭐였냐면 이 주제로 책을 쓰는 거였습니다. 책을 쓰면서 소제목별로 단어별로 영상으로도 소개하는 그래서 지필과 영상을 같이 하는 지필이 끝나는 면 무명왕사 생존기 시즌2 영상도 끝이 나고 그 시점에서 저는 책을 출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여섯 번째 이야기일 겁니다. 이 영상은 여섯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성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강사 못하나요?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살다가 보면 즉 강사라는 직업으로 살다 보면 직업과 관련해서 받는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뭡니까? 라는 거 물어본다면 대략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강사라는 직업이 할 만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성적인 사람도 강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안정적인 직업이냐? 라고 하는 질문도 있을 것이고 수입은 적당한가? 또는 업무 스트레스는 어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내포된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할 만합니다. 또는 할 만한 거 못하지 못합니다. 이거 못할 짓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질문은 단순한데 대답은 되게 구체적이어야 하는 그런 질문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면에 두 번째 질문 내성적인 사람도 강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의미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대중 앞에서 말하기 힘들어하는 불특정 답사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성격인데 그런 것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강의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앞선 질문에 비해서 오히려 저는 되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확실을 쳐서 말을 하느냐?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성격이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강의를 제외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별로 말을 잘 못하고요. 사실 그런 모임에 별로 참석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잘 참석할 마음을 먹지 못하는데 심지어 저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도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막상 나가서 보면 동창이라고 하는데 얼굴 기억나는 친구들은 몇 명 안 돼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친구들 몇 명 사실 뭐 오랫동안 봐왔던 것도 아니고 야 오랜만이다. 이 인사하는 정도 수준이라서 그렇게까지 많이 참석하지도 못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인터넷 활동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호회도 있습니다만 그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에도 사실 저는 별로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누군가가 잘 보면 와 노랑잠수 합리입니다. 막 이러시기도 하고 진지하게 질문도 하시고 저도 꽤나 깊이 있게 이 글을 이어갑니다만 오프라인 모임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슬그머니즘 뒤로 빼는 편입니다. 정말 어지간해서는 오프라인 모임에 잘 안 나가는 편입니다. 그 모임에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인터넷상으로 볼 때는 되게 적극적이고 참여 일도 높고 열정적이신 것 같은데 직접 보니까 되게 조용하시네요. 말도 별로 안 쓰시네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채널에 유튜브 채널 무명아사생중기 채널에 예전에 아마 강의하다가 20분 만에 울면서 뛰어나간 썰 뭐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첫 번째 강의 에피소드는 그겁니다. 여학생하고 단둘이 앉아서 강의하다가 20분 만에 울면서 뛰어나갔거든요.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 강의 경험이 없어서 떨립니다. 뭐 긴장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 얘기를 들려드려요. 전 이랬었습니다. 저만큼 강의 망쳐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큼 강의 망칠 자신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이야기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성격이 좀 그래요. 연애도 뭐 남들 하나만큼은 해봤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여직원들하고도 소스럼 없이 농담도 하는 점검을 보면 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앞에만 쓰면 얼굴부터 빨개지고 저는 이제 남들보다 제가 어릴 때만 들었던 귀가 참 귓볼이 크다 라는 거였는데 저는 당황을 하거나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는 저는 먼저 귓볼부터 빨개지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가 빨개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빨개지는데 진짜 강의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귓볼이 화끈화끈하고 그러면서 점점점점 얘가 막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 막 이러는 것 같은 떨리는 느낌이 들면서 얼굴이 점점점 뜨끈뜨끈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강의를 못 이어가고 막 잠깐 쉬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서 다시 물도 마시고 긴장 좀 풀어야 되지 막 이러고 그러고선 다시 가냐고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와 나 진짜 강의 못 하겠다 숨도 차고 바람도 꼬이고 얼굴은 달아오르고 야 이건 진짜 끔찍해도 못 하겠다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저한테 다시 강의를 할 수 있게 계기가 마련된 건 그 학원 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강사라는 인간이 와서 강의를 맡겼더니 20분 만에 울면서 도망간 눈물 뭐가 이쁘다고 다시 부르겠어요. 그랬는데 만나자고 그래서 짤릴 거 각오하고 나갔더니 소주 한 잔 사주시면서 제가 울면서 뛰어나가느라고 제 가방도 두고 도망갔는데 가방까지 챙겨서 갖다 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봐. 한 달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한 달에 다시 한번 해봐. 그 여학생은 잘 이야기하고 환불해서 돌려보냈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 어릴 때 당신이 처음 강의할 때 생각이 났었대요. 자기도 되게 힘들어했었고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었고 그때 저한테 권유했던 방법이 외우기였었어요. 어떤 내용을 강의할 건지를 원고를 꼼꼼하게 써서 그걸 보고 외우고 어떤 농담을 할 건지도 외우고 어떤 손질을 할 것인지도 외우고 그것 다 녹음도 하고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면서 어색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체크하고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 그래서 한 달 동안 진짜 계속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강의를 나가면서 제가 스프링 노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투툼한 걸 구해가지고 강의할 때 매시간 틈틈이 적었거든요. 어떤 농담을 했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수원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어떤 음료수를 마셨는지까지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쉬는 시간을 가졌는지 이런 내용까지 진짜 꼼꼼하게 적었었거든요. 몇 년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게 한 10권 이상은 냈던 것 같아요. 그 노트를 들춰보는 것만으로도 강의 준비가 끝이 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노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굳이 그 노트를 펼쳐보지 않아도 그냥 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의 그 노트가 한 10년 정도 저를 되게 많이 도와줬던 되게 뿌듯한 나만의 어떤 그런 안전판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었고요.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스피치를 배우거나 많은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죠. 그런 사연들도 종종 접합니다.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성적인 성격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게 정말 그런가? 내성적인 사람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활발하고 유쾌하고 분위기 막 이끌어가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잘 안 보이겠죠. 저 역시 그렇게 막 잘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대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참 멋져 보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갈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단순하게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것일 뿐이고 전혀 사회생활 문제가 없는 거죠. 만일에 이런 남들과 어울려야 되는 상황에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혼자 구석을 찾아서 숨어들고 쩔쩔매고 그거는 내성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상담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적절한 필요가치라는 병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결코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강의를 못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그런 질문을 던질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좀 불편하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걸 꺼리고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정도가 사실 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수준일 것이고요. 강의를 못할 정도 수준의 생각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아마도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의 교육 사례들을 보면 어릴 때는 암기 위주나 시험 위주가 아니라 서로서로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도제식으로 다 수업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도제식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보니 점점 더 그런 성격들이 좀 고착화되는 거겠죠. 그리고 강의실이나 이렇게 학교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토론 수업을 하다 보면 설령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피력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조금만 연습을 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문제도 아닌 거죠. 제가 주로 강의하는 건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대학 강의도 그렇고 취업에 관련된 기술교육 기능교육 쪽이 좀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뭐였냐면 취업을 했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전화받는 거 겁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거 종종 들었었거든요. 학원 같은 데서 전화 응대법을 배우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그런 걸 거고요. 저는 원래 이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갤럭시 안드로이드 시리즈인데 최근에 집에서 안 쓰고 서랍에 쳐봐 놨던 아이폰을 지금 와이파이 염메 쓰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때문에 한 3주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물론 프로필 이미지는 보여주지만 음성으로만 소통하는 SNS 서비스인데 그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음성으로만 소통하는 사실 전화라고 하는 게 모르는 사람과 모른지 아는 사람들도 많이 끼겠습니다만 취직을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과 소리로다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하는 서비스 꾸난한 상품들이기도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클럽하우스가 꽤나 좋은 대안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험들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쌓아 나가는 경험들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분이 아닐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강의를 못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강의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대중 앞에서 불특정 다수 앞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거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못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경험을 조금만 해보면 충분히 강의할 수 있습니다. 활발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강의 잘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분위기는 잘 들을 수 있지 몰라도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의는 성격이 아니라 실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실력이 문제다 나의 컨텐츠가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동적인 사람은 강의를 못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 방식대로 바꿔 보자면 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 맞는 거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게 평범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명 강사 노랑잠재현이었습니다.